아 아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지금 급하게 여기 동네 냇간데요 여기 말고 요 요 앞에 길 좀 모퉁이 돌아서면 동네에 더 큰 냇가가 있습니다 그 냇가에 아 동네 형님들이 오늘 물고기 잡아서 철렵하자고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날이 풀리니까 물고기도 족대 하나하고 빠루 있죠 빠루 빠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바위 밑에 숨어있는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다리 저기는 물이 많습니다 저 옆에 차가 서 있는데 동네 형님 차입니다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막내라서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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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부지런히 가서 형님들 잡는 거 찍어보고 저도 같이 잡고 먹는 것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십니까 확대를 해드려야겠다 자 저기 지금 세 분이서 열심히 둘을 뒤지고 계십니다 제가 빨리 절로 가겠습니다 어휴 형님 거기 뭐 있는데 아휴 아휴 콕콕콕 어휴 울었다 쪼가리 쪼가리 좋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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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빨리 가서 장화 입고 올게요 아휴 아휴 잠깐만요 아휴 아휴 해보세요 우와 어휴 뭐 저런 도를 아휴 힘도 좋으시다 아휴 나이 작아서 먼저 뭐 적으면 싫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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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안 나왔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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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ARA 그 밑에 돌 저희 Sports litigation 그거 그것도 있겠다 그거 그거야 이거 거 알 무노면 테스프레 어 움직인다! 움직인다! 시커먼 맥이나 나와라! 아 이번엔 거기? 이야 그럼 뭐 돌은 3단으로다가 안되네요? 어이구! 어이구 움직이네! 고기는 없습니다! 어휴 저것도 움직이네? 아 저는 잠깐 아까 저 위에꺼 했던거죠? 와 이거 속에서 뭐 옮기고 나오겠는데? 저기 움직이면? 땅도로는 큰 바구만 나오고 있어요 네! 큰 바구만 나오고 나와라 네! 도망하세요! 저렇게 밑바닥에 딱 붙은 땅도로는 안된댑니다 안돼 안돼! 빨리 나와요! 아유 용을 쓰신다! 아유 용을 쓰신다! 아유 참! 안돼 안돼 안돼! 이걸 해! 왜 용을 쓰신다! 왜 용을 쓰신다! 아니 세 분 나이를 합치면 몇 살이예요? 아 이거 어때? 이거 하고 이거 하고 200만 돼요? 아 딱! 아 저거! 딱 200 나오겠다! 이건 넘을 사람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우 좋다! 야 이거 이거 뭐 좀 이거 찍을 거 나와야 하는데? 이것은 나와야 하는데 나와야 하는데 안 넘어갑니다! 어 나와야 하는데! 어후! 이야! 꼭지가 이야! 이래! 아 이거 했다 먹어도 되겠다 어차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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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수 형님들 한국 사울lvester 네 으 아 빌리다 아 자 많이 나오게 기다려서 으 으쌰 으쌰 저거 뭐요? 저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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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야 그 전에 여기 꾸구리 없었는데 와 꾸구리 아 아 아 아 지뢰바를 지뢰바를 잘 가봐야 돌을 움직이기가 쉽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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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도 그러면 이제 그만 형님들 딴 데다가 언제까지 사진 찍고 있어 아 안되지 그러면 자 맥이 야 이게 어떻게 내 가에서 잡은 맥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봐요 어휴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그것도 꽤 크 네 또 자랑할 것도 있어요 그것도 크죠 이게 또 여기가 단면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저거하고 똑같다 아 종자 씨요 점이 조금 바뀌었잖아 색깔이 틀려 네 까딱믹이 아니고 까딱믹이 약간 길이 하잖아요 응 저거하고 다 틀려 아 이제 빨개서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뭐 아이고 사이다 너무 맛있었네요 꺽지 꺽지 회 드실라고요? 네 해먹어야죠 예 종사수 한번 계산해 아 맥이요 아이고 제가 같이 잡은 사람입니다 하하하하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불에 들어가는게 아이고 더 셔어 이거 더 셔어 혼자서 그래 드시면 맛있게 사이다가 더 섞여야 되잖아 다 셔어요 아우 맛있네요 콩알 막 쫙 찌는게 그래 아니 저희 양념은 넣지 마세요 이씨 바람 아하하하하 양념 넣으면 안 돼 자 어서 이제 소주 한잔 하세요 밥만 쭉 먹는다고 해 두고 있잖아 삐소리 해가지고 또 말을 잘라야 되는데 아유 그런거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아우 아이씨 자 한잔 하세요 맛있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거 꾸구리 먹어봐 엄청 좋지 나 꾸구리는 해야 한번 봤어 먹어봤니 그럼 아우 이거를 뭐 지금 그냥 먹으라고요? 응 어휴 이렇게 큰거 저한테 주셨으니 제가 얼른거 안하게래가지고 여기 또 여기 흘리면 안되요 야 얘 막 움직이는거 봐요 얘 얘 막 움직여요 찍는데 사이다를 많이 부어가지고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어흥 너무 맛있네요 사이다를 넣으면 맛있어 더 훨씬 나지 그럼 형님 제가 먹은 고기가 통과리라고요? 네가 통과를라고? 형님 제가 먹은 고기가 통과리에요? 응 통과류 고기가 비린내도 하나도 안나고 뼈 씹으니까 안하고 다 드시기도 전에 벌써 씹고 있으면서 지구에 계시면 드십시오 이게 틈 받고 맛이다 이래야 돼 바로 이게 촌에서 살면서 이 맛이야 이빨 아픈 머리가 촌놈하고 바위는 들리면 힘을 못쓰면 되더니 틈방에 찔리면 막 부어 찔렸어? 응 그 가시야 내가 딴 가시 다 찌냈는데 내가 또 얻지 누가 또 써주니까 먹는데 바빠갖고 찍지를 못했네 아휴 벌써 다 드시니까 먹기 대가리 뭐 먹기 아 저 큰 먹기 형님은 안찍을거에요 찍으면 안돼 네 먹기 대가리 먹기 대가리 아 먹기 대가리 아니 아까 사는 거 큰 거 찍었으면 됐지 아우 형님 잘 먹겠습니다 뭘 잘 드시 내가 잘 먹자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면 돼 아이고 야 다 긁어 야 야 떡 있잖아 너무 많이 긁으면 그냥 코타게 먹어 왜 그래 괜히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또 너무 많이 긁었다고 다 드셨어요 야 시작해 끓으면 욕해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야 돼 아니 그래도 제일 큰 형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한 말씀 하시고 뭘 얘기해 아 골이 엄마 얼굴이 골고지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아 진짜 잘 깨겠어 아 진짜 맛있다 예 잡느냐고 고생하셨잖아요 예 나 여기 치크랭 다 먹어야겠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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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맛있다 아이고 참 저도 다 먹었고요 이제 이제 저 마지막 술만 딱 그래 다 먹었어 하여튼 술이 아직 여기 좀 여기 좀 있는데요 웃기지마 내가 그릇을 쏘고 내가 하하하하 내 거 아닌 걸 내가 용언해야지 저 공정아 진짜 고생했고 아니 아니 맛있게 먹고 예예 초기맛을 했다가 한 번만 더 잡자 예 어? 내 거 자고 안 된다니까 한 번만 또 그만큼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히 올라가세요 한 번만 더 잡자고 우리 동네 오지마 이제 하하하하 내 거만 자고 준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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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고만 줘 어 자고만 줄게 하하하하 근데 꺽지 한 마리만 줘 얼른 가서 주먹반도 하하하하 하지만 하고 아직 아직 안 정했어요